이민경 이민경은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여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입증하라고 남자들이 요구하면 이민경은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응수합니다. 객관적 통계자료보다 차별당한다는 주관적 느낌이 더 정확하답니다. 이민경이 제시하는 논거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차별당한다는 감각이 모여서 통계수치가 되는 것이지 수치가 모여서 감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이 더 중요하답니다. 물론 차별당한다는 느낌들을 모아놓으면 통계수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별의 통계수치가 아니라 차별당한다는 느낌의 통계수치입니다.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효과를 보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들을 잘 모아놓으면 통계수치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료효과의 통계수치가 아니라 치료효과를 보았다는 느낌의 통계수치입니다. 해당 치료법 자체에는 효과가 없지만 플라시보 효과나 다른 이유 때문에 치료효과를 보았다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중 눈가림을 적용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 약인지를 치료받는 환자도 치료하는 의사도 모르도록 임상시험을 설계해서 진짜 약과 가짜 약의 효과를 비교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나라에 사는데도 여자들은 여자가 더 많이 차별당한다고 느끼고 남자들은 남자가 더 많이 차별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때 통계보다 느낌이 중요하다는 이민경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민경이라면 이럴 때도 여자가 더 많이 차별당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차별당한다는 여자의 느낌은 진짜 차별 때문에 생기는 진짜 느낌이고 차별당한다는 남자의 느낌은 가부장제가 조작해낸 가짜 느낌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여자의 느낌이 진짜 느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민경에게는 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느낌이 진짜 느낌이라는 느낌이 이민경에게 든다면 그것은 진짜 느낌입니다. 남자의 느낌이 가짜 느낌이라는 느낌이 이민경에게 든다면 그것은 가짜 느낌입니다. 이민경의 느낌이 정확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느낌이 모여서 데이터가 되는 것이지 데이터가 모여서 느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경의 느낌이 객관적 데이터보다 더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경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민경의 느낌이 너무 좋아해요. 이민경의 느낌이 têm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